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올해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잘 지내셨죠? 코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들을 잘 돌보아주신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네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보니까 키도 쑥 크고 또 많이 많이 건강해지고 씩씩해지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니까 더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지요? 올해도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이 언니랑 또 설교 시간마다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만났네요 내년에도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우리 친구들 화이팅하고 안녕